시카고가 첨단 제조업의 요충지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천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발표하며 소규모 제조업 공정의 효율을 높이게 돼 지역경제 효과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희 저널리스트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경제 창출 효과에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시카고가 디지털 제조 설계 혁신 연구의 요충지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5일 시카고 지역의 DMDI, 즉 디지털 제조 설계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 연구 결과를 바로 산업에 연결시킴으로써 첨단 제조업을 선도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일리노이주는 국방부로부터 7천만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주차에 대한 반영 identified 시카고는 1950-60년대 제조업을 통해 경제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의 3분의 1가량을 잃었고 중산층이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허브 도시 건설은 제조업을 통해 일리노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플랜 영어의 의미는 더욱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작은 사업자들이 제조업과 개발전의 구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제조업 분야 6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허브 도시 건설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투자입니다. 기존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시카고 허브가 디트로이 지역과 함께 건설됩니다. 허브 도시의 중심이 될 연구소는 혁신적인 기술을 첨단 제조와 디자인에 활용해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전망입니다. 연구소는 시카고 도심 외곽 구스아일랜드에 들어설 예정이며 산학협동과 각 기관의 상호협력이 유기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안에 제조업 관련 연구소를 4개 더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일리노이 지역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러스캐롤러의 시카고 다음 주에 만나요.